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곰마워 곰차장의 마감 키워드 진행을 맡은 김민진입니다 10월 21일 목요일 곰마워 시간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왼쪽 자리에서 가운데 자리로 옮겨서 이제 방송을 시작을 하게 됐는데요 김차장에서 곰차장으로 변신을 좀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성만 바뀌었지만은 또 곰마워 시간의 주인으로서 마음가짐도 좀 바꿔서 출발을 해보도록 하고요 어떤 분께서 아까 이제 너무 매끄럽게 하면은 사짜 같아서 재미없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외부 방송에 나갔는데 어떤 분이 유튜브에 채팅창에 AI냐고 말을 어떻게 저렇게 길게 하냐 끊지도 않고 저렇게 얘기를 하냐 이런 얘기들이 좀 나왔었나 봐요 그래서 좀 재밌게 얘기해달라 이런 요청이 들어오기도 했었는데요 모르겠습니다 혼자 진행을 하다 보니까 얼마나 이제 여러분들께 좀 재미를 느끼게 해드릴지는 모르겠지만은 최선을 다해서 오늘 곰마워 시간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동동님 반갑습니다 이스텔라님 포도나무님 그리고 주식하는 초식남님 반갑습니다 로드원님과 깍두기님도 함께 해주고 계시고요 케빈 닌님과 케이트 판다님 모두 인사를 나눠주고 계십니다 우리 푸주깐 백정님께서도 인사를 해주고 계시고요 레트로시티님 손디님까지 많은 분들께서 함께 인사를 해주고 계세요 모두 모두 반갑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시장 이슈가 있었는지 시장 특징주 우리 미스코리아님도 반가워요 오랜만에 제가 인사를 드리게 되는 것 같은데요 반갑습니다 앞으로 자주자주 오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시장 특징주부터 보면서 오늘 시장 얘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시장 특징주는요 아까 이제 지수 편입 관련주로 얘기를 나눴었던 기업이기도 합니다 MSCI 지수 편입 관련주 기대감 있는 주식 사실은 왜 이렇게 올라올까 11월 30일날 MSCI 지수 리밸런싱이 있고 일반적으로 8주 전부터 봐야 된다라고 한다면 이제 두 달 전부터죠 FNF가 어떻게 보면은 그 수급 흐름을 제일 잘 받아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물론 좋은 실적이 있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오는 거겠죠 중국 쪽에 어마어마한 호조 실적 호조 이러한 부분들이 주가의 상승 그리고 이에 따른 시가총액 상승과 MSCI 편입 이슈까지 맞물리면서 FNF의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특징주 한번 보도록 하죠 다음 특징주는 차트가 아니라 현재가 창에서 봐야 돼요 지아이텍 이거 뭐하는 기업이냐 2차전지용 관련 기업입니다 2차전지용 코팅 공정용 핵심 부품을 만들어낸다 오늘 여러분들 굉장히 재밌었던 게 2차전지 관련주들이 오늘 좀 어려웠었어요 코스모신 소재나 아니면은 포스코케미칼 조금 더 확장시켰을 때 이런 종목분들이 다 어려웠는데 장비주들이 있습니다 장비주들 뭐 PNT라든지 아니면은 CIS 이러한 기업들 같은 경우는 주가가 안 빠졌어요 지아이텍 같은 경우 어떻게 보면은 야 니 이거 오늘 왜 상장했어 이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는 2차전지의 험악한 분위기였지만은 물론 이제 그런 걸 떠나서 워낙 시장에서 관심을 받았었던 기업이기 때문에 주가가 안 빠졌을 수도 있겠지만은 공모가 2배 형성한 이후에 주가가 급등세를 보였었던 오랜만인 것 같아요 따상 간 거 뭐 저도 이제 모든 종목을 다 매일매일 체크를 하지는 않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은 따상 제가 보기에는 오랜만인 것 같거든요 며칠 빠졌다가 상한가 간 원준이나 이런 종목분들은 기억나는데 따상은 오늘 갔어요 다음 특징주입니다 아까 이제 오늘 게임주들 확장까지 좋았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컴투스는 오늘 대포차 기업에서 여러분들께 지분 가치 그리고 이 회사가 이제 게임이 아니라 메타버스 플랫폼 컨텐츠 비즈니스 이런 쪽을 가져갈 것이다 라는 기대감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오늘 컴투스 주가가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컴투스뿐만이 아니라 게임비 같은 경우도 최근에 미쳤다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죠 다음 특징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2차 현지 관련주들이 좀 어려운 상황 속에서 리튬인 산철 배터리 관련주로서 급등세를 보였어요 CIS 물론 이제 CIS보다 더 많이 올라온 기업은요 파워넷이라는 기업입니다 아까 장중 상한가를 기록을 하기도 했었거든요 파워넷 그런데 장중반 이후에야 상승폭을 좀 둔화시키기도 했지만은 파워넷이 오늘 대장주 움직임을 보였었고요 두산중공업도 한번 봐달라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조금 이따 볼게요 다음 특징주는요 게임주입니다 아까 컴투스 소개해드려서 김이 빠지셨을 수도 있겠지만은 게임주들 최근에 좋아요 펄어비스라든지 위메이드라든지 위메이드 또 9%입니다 정말 미쳤다는 표현이 어울릴 정도의 주가 상승이죠 위메이드는 최근에 기울기가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위메이드 정말 엄청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기업이고요 반면 하락한 기업들도 있습니다 SM이 오늘 주가가 좀 흔들렸죠 CJ E&M에서 피인수할 것이다 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SM의 M&A 관련된 이벤트가 소멸될 것이다 라는 우려감 때문에 주가가 하락을 했어요 SM 같은 경우는 어디가 들어올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었지만은 흔들렸고 CJ E&M은 인수 결정된 바 없다라고 합니다 여기 잠깐 치워주세요 자막을 인수 결정된 바 없다 사실이 아니면 여러분들 뭐라고 하죠 공지를 사실 무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인수 결정된 바 없다는 재구이 있다는 의미일 가능성이 높아요 SM 이러한 공시가 있었다 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다음 종목입니다 다음 종목이 이제 TA홀딩스가 오늘 주가 급락을 했는데 TA홀딩스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대표적인 항공사죠 돈이 필요해요 대규모 유상증자 이슈와 함께 주가가 크게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점도 확인을 해볼 수 있겠고요 아까 어떤 분께서 두산중공업 좀 봐달라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원전 쪽에서 대규모 수주가 나올 것이다 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두산중공업 뿐만이 아니라 한전산업이라든지 이러한 종목분들이 장중 강세름을 좀 보였었죠 이러한 부분들도 오늘 시장의 특징적인 종목이었다라는 점까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시장 특징주를 점검을 해봤고요 이제 시장 키워드와 함께 오늘 시장 전략 시장의 이슈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오늘 제가 준비한 키워드는요 결국은 다 팔아치운 외국인 어떻게 보면 이제 키워드가 좀 저의 짜증이 묻어나와 있는 키워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시장 흐름 한번 보도록 하죠 어제는 이것저것 다 좋았는데도 억울하게 빠졌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어제보다는 좀 안 좋은 요소들이 중첩이 됐죠 첫째는 환율이 올라왔고요 두 번째는 닉게이가 좀 많이 빠지고 있네요 그리고 절대적인 미국 증시의 주가 흐름이 어제보다는 덜했습니다 물론 이제 다우존스 같은 경우는 장중 사상 최고치를 돌파하는 모습도 보이면서 굉장히 견고한 주가 흐름들을 좀 만들어냈지만은요 하여튼 어제보다는 좋았다라고 얘기하기는 조금 애매해요 어제도 빠지고 우리나라는 오늘도 빠집니다 그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수급이에요 첫째 코스피 쪽에서는요 이 정도 수급이면 괜찮은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분명하죠? 금융투자가 들어왔고 외국인도 매수세를 가져갔어요 그런데 아쉬운 부분은 결국은 이쪽이에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그리고 시가총액 최상당권에 놓여져 있는 이차인지 대표주자 엘주학을 비롯해서 주요 종목군들의 수급 흐름이 제한적이다 보니까 주가가 못 움직였다라는 거죠 지수를 끌어갈 만한 동력들이 발생이 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금융투자의 매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요 반면 코스닥 같은 경우는 더 흔들렸죠 물론 펄어비스, 위메이드와 같은 컨텐츠 주자 사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펄어비스가 시가총액 3등까지 올라왔고요 위메이드가 시가총액 7등까지 올라왔습니다 카카오게임즈가 5등에 있고요 이것은 컨텐츠 혹은 게임주들의 굉장한 약진이라고 표현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순환매 속에서 이쪽이 강세하름을 보였다라는 거죠 하지만 그쪽을 제외한 대부분의 섹터들은 하락폭이 컸습니다 이유는 뭐냐? 결국은 수급이에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죠 코스닥 쪽에 외국인들 수급 들어오면 나간다 들어오면 나간다 그렇기 때문에 이틀 동안 강하게 들어왔었던 외국인 수급이 매우 반갑겠지만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팔아치우기 쉬운 상황이 됐느냐 개인들이 열심히 받아주는 지수의 여름이 있기 때문에 팔아치우기가 너무 쉽다 라는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습니다 한번 계산해 볼까요? 1,700억, 1,800억 이거 따지면 한 2,500억 정도 되니까 4,300억 나갔어요 들어온 거 얼마였죠? 4,200억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틀간 외국인이 비차익으로 들어왔었던 물량들을 5거래일 만에 거의 동일하게 매도를 시켰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이 특히 지수를 바라보면서 대응 전략을 수립하시는 투자자분들이라고 한다면 얼마나 재미없겠어요 하지만은 말씀 드렸죠? 오히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시장의 부진을 이겨낼 수 있는 테마주들의 움직임은 더욱더 활발하게 나타나고 있다 컨텐츠주들이 오늘을 하루 쉬어가면서 반대로 컨텐츠의 확장과 함께 게임이라든지 이런 쪽들이 올라오는 상황들이 만들어졌고 하루 이틀 쉬었던 원전 관련주들이 움직였다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선 코스피 같은 경우는 언제 강한 반등이 나올 것이다 라고 예측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오히려 3분기 실적 발표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어가는 시점에서 코스피 지수가 조금 더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왜냐하면은 수급이 그래도 최근에 이 정도면 버틴다고 봐야 되는데 주가가 잘 못 움직이거든요 현재로서는 코스피의 상승을 예견하기가 왜냐하면 삼성윤도 SK하이닉스가 안 움직이기 때문에 예견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은 코스닥 쪽의 흐름을 살펴보게 되면요 저는 오히려 이틀 동안 들어왔었던 물량들이 다 빠져나갔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오히려 해외 증시만 어느 정도 버텨주게 된다고 한다면은 코스닥 시가총액 상단들의 단기적인 반등도 노릴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수급이 그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물론 조심스럽습니다 하지만은 아까 말씀드렸던 이러한 이슈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본다라고 한다면은 코스닥 쪽에 빠져나갔던 수급이 투자자들에게 단기적으로 짜증을 불러일으킬 수 있었겠지만은 다 빠져나갔다는 측면에서의 부담 요소는 훨씬 더 적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다방면의 이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 SK이닉스가 안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수대항 전략을 펼치기가 조금은 어렵지 않나 라는 부분들을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국 이제 코스닥 쪽에 수급 유익과 외국인들 비차익 수급 유익과 당기받는 기대를 가져보자 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오늘 이 시황에서는요 그러면 어떠한 종목군들이 움직였느냐를 좀 말씀을 드리면요 오늘 삼성 SEI 일진 머티럴즈요 사실은 이차인지 관련주들이 어려웠지만은 삼성 SEI와 일진 머티럴즈요 그러니까 전지박이나 동박 이런 것들은 별 영향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후성 같은 경우도 전해질 관련 기업이죠 KB금융은 오늘 상당히 좋았습니다 아까 특징적으로 말씀을 드리기도 했었는데요 다음은 기관들입니다 기관들 같은 경우는 SKC 오히려 SKC는 매수를 했어요 거기에 KB금융, 크래프톤, 네이버, 한정기술 등등의 종목인데 보시면은 원정 관련주들 테마 쪽에 또 집중을 했습니다 순 매도 종목을 보시면은 반면 LG화, 단기적으로 좀 많이 올라왔었는데요 LG화학을 정리한 가운데 두산중공업은 외국인들이 좀 매도를 했고요 SK하이닉스, 삼성전기, SK케미칼, 코오롱인더 같은 기업들 오늘 매도를 좀 많이 했네요 반면 기관들 같은 경우는 삼성 SDI를 매도를 했고요 금융투자의 매수가 유입됐음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를 팔았습니다 이거는 조금은 수급 푸름을 미세하게 살펴봐야 될 이슈일 것 같고요 거기에 두산 퓨어센이나 일진 머티럴즈와 같은 친환경 관련주들 일부 매도가 나왔네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대주전자 재료와 함께 JYP엔터테인먼트, 펄어비스 같은 기업들의 외국인 매수가 눈에 띄고 보시면은 펄어비스, 게임빌, 서울옥션 이러한 컨텐츠나 뭐 이런 것들이 양호한 모습이었고요 최근에 의류 관련주들도 좋은데요 코엘패션 양호한 수급이 좀 유입됐었네요 오세인플란트, 임플란트 관련주들 9월 수출 데이터 상당히 좋았었습니다 기관들 같은 경우는 펄어비스와 함께 컴투스, 게임주들 집중한 가운데 에코프로HN 친환경 관련주인데요 오늘 매세를 좀 이어갔고요 스튜디오 드래곤이라든지 DNC미디어와 같은 컨텐츠 관련주들 역시 매세를 이어갔네요 반면 순 매도 종목을 보시면은요 오늘 에코프로BM, LNF 이 두 개가 오늘 가장 문제를 일으켰었던 기업인데요 외국인의 매도 압박과 함께 주가가 좀 많이 빠졌습니다 거의 800억 넘게 에코프로BM은 매도가 나왔고요 네이처셋이나 일진파워, 일진파워는 원정 관련주인데 오늘 수급은 별로였네요 반면 기관들 같은 경우는 LNF 매도와 함께 지하이텍 오늘 따상이었지만은 기관들은 매도를 했고요 에코프로BM, SM, 그리고 첨부와 같은 이차인지 관련주들의 전반적인 수급이 아쉬운 흐름을 보였다라는 점까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시장 여러분들 점검을 해봤습니다 아까 저희가 이제 잠깐 광고를 드렸지만은 오늘 오후 4시부터 원데이클래스 프로페셔널한 이미지를 여러분들께 만들 수 있는 여러가지 내용분들을 말씀을 주실 것 같아요 꼭 이러한 방송 시간들은 좀 잘 보시면서 주식방송에서 좀 벗어나셔서 더 재밌는, 더 즐거운 컨텐츠들을 한 번씩 얻어가시는 게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시간 좀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인사드리고요 내일 오전에 여러분들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